2. 2. 2. 2. 여러분 안녕! 안녕하세요! 나름입니다! 네 여러분! 오늘은 제 꼴이 왜이러냐면요! 그거는 이제 내일 올라갈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! 아무튼 여러분! 자기 전에 지금 시간이 새벽 4시인데 삼겹살을 조금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! 오늘 스케줄이 너무 빡세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! 빨리 삼겹살을 먹으러 가시죠! 내일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! 새우 파 ители esta Barely 마늘 참기름 참기름 고춧가루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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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이렇게 여러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준비를 하고 나니까 새벽 5시 정도가 되었어요. 다름이도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오늘 다름이도 함께 먹어볼 예정입니다. 그래, 그래. 너 물? 응.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기름 밀가루 간장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릇 고춧가루 다자마자 다자마자 너로 기름을 넣어줘요. 쌀가루를 만들어주세요. 아 오늘의 고추장은 마늘은 온갖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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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? 너무 좋아. 귀엽죠 ㅎㅎ 머리에 이리와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었는데 면은 집게게 만들어요 ㅎㅎ 어묵 아이스크림 쫄깃하게 먹어요 ㅎㅎ 이거 두근 두근 그게 좀 아닌 거 같은데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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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으악 으악 아 으 으 1점 더 찹쌀가루 여러가지 맛은 더 맛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약간 더 맛있을 것 같네요 마사지 저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뚜껑을 잘 섞어주면 고추냉이를 잘게 녹아서 치킨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두고 간장에 넣어서 고추냉이를 넣어서 그리고 소금에 넣어서 고추냉이를 넣어 줍니다 고추냉이를 넣어 줍니다 고추냉이를 넣어둡 청양고추 이건 쌍추야? 쌍추 적쌍추, 청쌍추 타조레기 안 먹어 엉글아 개는 좋아하는데 근데 왜 사왔어? 소고기 3개는 주지? 쿠폰 하나 덜었어. 10개 먹어야 되더라. 아니요. 핑계? 아유, 이름도 핑계더라. 옛날에는 우리 어른때는 치킨 쿠폰 10개였으면 한 마린데 맞지? 핫, 핫! 어찌, 삼겹살은 쌈물을 같이 먹어줘야지 끝맛이 좀 시원한 것 같아요. 느끼한 기름을 싹 잡아준다고 해야 될까요? 저는 이런 약간 삼겹살 맛을 방해하는 쌈장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쌈무나 파조리기 좋아합니다. 얘는 삼겹살 맛을 방해하는 마늘이랑 쌈장 좋아합니다. 이거는 나시끈, 여러분. 소고끈 아니고 나시끈. 혹시나 여러분들 말씀... 핫도와봐. 나시! 이거 안 와. 내가 혼자 먹을 때는 빨리 먹는데 음료가 있으니까 느릿느릿 세월을 내거라 이렇게 먹고있대 발이 내 원래 먹는 속도는 이거거든 닦아라 이게 언니랑 보니까 봐야 김민석도 똑같아 이거 두 개씩 해야겠습니다 언니 바로 배 A B B B 내 다 못떠게 무라 수주먹을 때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먹도록 하고요 다름이 혼자 편하게 먹도록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돌이 라랑이 여러분들 오늘도 그때의 굿나면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제 머리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카메라를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컨택트 라랑돈이 예측해주세요 요 머리의 비밀은 내일 영상으로 만나뵈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